간다 지갑으로 해결한다 목표는 60 60건만 사고 여기 한 번 더 4시 스포츠 용품점 학원 스포츠 용품점 뭐야 메이드 카페였어? 잠깐만 스타덕스 아 여기가 점 오구나 그럼 이걸 할 필요가 없네 물론 돈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용품점 습관남 퐁 squeeze 스포츠 용품점 유리 스포츠 용품점 아.. 자리가 안 비어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둔다 질투만 하지말고 전화를 하라구 뭐야 아 정말 뭐야 저거는 그냥 사이 안좋아졌을 것 같은데 뭐하지? 비오 아 으흐흐 네에네에 아 야 하 이만은player 어 아 아 아 저기 그러면 바로 백수와 백수에게 지내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, 그러면 같이 일 Thirtyも 남아 있을 수도 있을까요? 그런데, 이러한 기회는 내가 불구한 것 같습니다. 먹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, 가자. 정말 힘들어하구나! 되긴 되는 건가? 미호랑 안 깨지게 조심해야겠다 미호가 저 선배 좋아하기 때문에 어 뭐야 우리 아유 우리 아유 이거 모범생 아니야? 우리 아유 너무 잘생겼어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눈빛이 모범생이라기보다 약간 이 손으로 적을 해치울 것만 같은 그런 비범한 표정 그리고 포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 거절 맞나봐 아 우등생 우등생이구나 우등생 말고는 잘 보기가 힘든가 보다 도덕심 이번 달에 바짝 울려야겠다 어디 가죠? 미호? 미호 미호 안녕 미호 안녕 하나 먹자 한 번씩도 먹어줘야지 아주 좋습니다 이 기세를 물아서 계속 올려주고 피아노를 빨리 그냥 끝내버립시다 피아노래 일단 하나 더 넣을까? 더 넣어 이렇게 해 대화 여기서는 기분 좋게 해주시고 히로코다 새로운 피아노 곡을 배웠어 너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 다음에 우리 집에 와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들려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하는 말인가? 어 미치루다 어 미치른데 게임 제작자 어라 주인님 이건 언제 사셨나요? 어? 우와 뭐야 이거 내가 산거야 그렇습니까 너무 낭비하진 마세요 아니 얘가 책 하나 샀다고 무슨 뭐라는 거야 큐브 계획을 잘 세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안심해 뭐지? 독립심이 높아진건가? word uci아 이렇게 생각해 느끼му 싫어하려나? 어? 어니 네가 waren 쓰라고 생각해보았다 헤헷 зд 이제 decis공 nossas 썸 뭔가 우등생 상태 좋다 마음에 듭니다 아 그런데 맞아 도덕심 높은 상태로 문어다리 하면은 문제가 생기나 어느정도 올랐지?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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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중입니다 한번만 더 보자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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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루를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아야를 먼저 보고 그 선배 볼까?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보고 미우 한번 보고 영화관이나 가볼까? 으악 뭐예요? 악마의 골 때리는 몬스터 관람한다 에이 무서운 거야 아! 도덕심 어 케이코를 보았다 케이코 안녕 아휴 만나서 기뻐 호러영화는 좋구나 모든 일상을 잊고 여행할 수 있어 섬세해졌다 더 섬세해질 필요는 없는데 에에에 누구 만나지? 오랜만에? CD숍 산주로 흐흫 아휴 응 다시 오 으아 히히 멈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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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번에는? 올랐나? 41위였죠? 혹시 이 옷 입으라고 하면 싫어하나? 그렇진 않네 어? 예능 레슨? 됐어 필요없어 그거 빼도 돼 빼도 돼 밤풍축제 밤줍기 하이킹 아 하이킹을 한번 할걸 그랬네 오랜만에 호박파이 아 근데 이거를 아마 다 챙기지 못할겁니다 중추절입니다 발레 밝혀? 아유 대단해 역시 아가씨야 아니 금상을 수상했는데 스트레스 오는 심하네 자꾸 수업료를 올려 하지만 올리는 만큼 능력치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만간 기품과 음악도 박살내겠네요 아 배고프다 저거구나 흥미 덕분에 분석이 올랐다 분석이랑 관련된 아이템을 주면 좋아하는 거라는 사실을 제법 뒤늦게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음.. 어쩌죠? cd를.. 돈이 얼마나 했지? 무험을 한번 갈까? 무험 다녀오겠습니다 넵 뭔가 무기에 돈 쓴 게 좀 아까워진다 이런 능력치로 충분히 해치울 수 있다니 특히나 여기가 천상의 낙원이 완전 꿀인 것 같아요 어?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냐? 할 수 없는 뿐이네 어.. 아퍼 이거 봐 와 여기 한번 갔다오면 6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흐흐흐 너무 좋잖아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여는 걸까? 나도 너무 궁금해 흐흐흐흐 이거 봐 한 마리만 죽여서 마이너스 1 도덕심 1을 잃고 60만원 땡긴다 이거는 안 갈 이유가 없어 물론 잘 도망쳤을 때 이야기인데 너무 좋네요 그쵸? 어 피아노 피아노 자 헬스 하나만 빼고 미안해 안 오른 거 같은데? 저 상태에선 잘 안 오르나? 워낙 모범생 상태가 상태였던 게 되게 옛날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날 뭐야? 가자? 아 뭐야 또 샀어? 또 샀네? 근데 책은 뭐 괜찮지?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제가 집에 만화책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있거든요 근데 만화책을 사도 부모님이 책은 뭐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저는 문제가 책을 사면 그게 아무리 만화책일지라도 안 읽어요 그냥 진짜 약간 이렇게 모으는 데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안 산지 좀 꽤 되긴 했는데 왜 잘 안 읽게 되는 걸까? 안 읽을 거면서 왜 자꾸 사는 걸까? 얼마나 남았지? 아직 그래도 좀 더 올려야 돼 한참 해야 돼 어머님 안녕 가을 축제 보러 갈까? 일단 외출 오늘은 미치루 거르고 고급 레스토랑 류노스케 그래도 찾아오는 걸로 약간 진행되긴 했는데 미호 많이 오고 своей informações 류 payroll 앤 하나 networking 나 파일 ixa rained alleine 잘 못 왔네 이번에 가면 있을거야 어.. 깜짝 놀랐네 어쩌지? 황폐한절? 아 오늘 맞아 이거 하이킹 한번 하자 하이킹하고 이거 이날이 사당? 여긴가? 어 여기 여기 좋아요 가을축제 한번 놀아볼까?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하이킹 그날은 안돼요 ㅎㅎㅎㅎㅎ 근데 저 옷 치마가 되게 예쁘긴 하다 반짝반짝한게 자, 이번 달도 7시로 해서 조금만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? 왜냐면 까이는 거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건강 2회 공부 적당히 자신의 의견 소중히 관철 조심히 가고 싶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같이 갔을까요? 잘 좋아 즐거운 좋았어 그럼 갈게요 하하... 슬슬 오고 계신데 슬슬 오고 계셔 시간이 별로 없어요,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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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미호? 미호 저 정도면 대학이 진짜 여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너무 자주 마주치네 오늘 벼룩시장 어? 안녕? 글쎄 뭐 살만한 게 있나? 지력 애정? 필요 없는 거긴 하지만 일단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아 왜 또 너야 왜 또 너야 그럼 또 와 아이씨 이때 완전 많이 샀어야 됐네 심지어 이거 사기도 편해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 원래는 막 쭉 밑에까지 내려갔어야 됐는데 이거를 사서 올린 만큼 또 모험 가서 까먹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많이 사도 됐다 어 또 얘네 미안해 사고 싶은 게 없어 이쯤 해두고 으흐흐흫 4시에 스포츠 짐 5시? 한 번 더 파괴 그리고 자택까지 한 번 보자 아니 이벤트 처음 것만 궁금해서 그래 저장 한 번 하자 이번에는 최근의 상태 아 치과? 그러게 안 간지 꽤 됐네 승부사 우와 멋있어 좋아 좋아 아 이런 거라니 진짜 와 아 네에 네에 여기 오케이 어 어 하 어 좋아요 오 스트레스가 많이 안 쌓인다 흐흐흐 선배 선배 저 오늘도 찾아왔어요 맨날 차만 마시네 아 맞아 그 옷을 입고 갈 걸 그랬나 됐다 야 당장 끊어 피아노 학원 예스 하고 발레랑 나머지는 이제 다도 지금 기품이 그러면은 발레를 한개 더 빼고 일단은 다도부터 이렇게 도덕심 53 괜찮네요 그쵸 이걸로 아 이거 안올랐나 아 미안해 깨달았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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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하하 感想は? すごいよ、信じられなかった あなたには無理よね、あなたにはできないわ あなたは私に勝つ要素も、何一つ持っていないの ねえ、どうしてそんな言い方するの? なんか、悲しいわ さて、いつまでもあなたに構っていられないの それでは失礼 水武の得装置か? わ、ズヌスーが受けましたか? わ、シェイット わ、シェイット わっ うん 零送の事を忘れてることも 전에도 받았고요 마음만으로 충분해요 아니요 나이를 먹으면 돈 쓸 때도 없어진다고 가지고 가 5만원씩이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전화 하나 하세요 선배 선배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배 기다리고 있어요 모험 갈까 돈도 벌 겸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가자 아 들켰어 들키면 도망 못 치나? 아 들켜도 도망칠 수 있네 여러분들 이런 조무래기들이랑은 그 상대하지 않겠습 아 이런 젠장 그녀의씨 선빵을 쳐버리네 근데 뭔가 이 무기가 되게 예쁘다 아 도망 실패 한 번 더 돼? 어 되네 얘를 그냥 쓰러트리는 게 아닌가 혹시? 안녕하세요 교사변 총료입니다 위험 분자에는 오직 제거할 뿐 천사님 천사님 아예 안 눌러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? 어떻게든 여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유야 카페 메일인 저기나 한 번 가볼까? 이제 풀어야 겠다 이제 통금을 9시로 풀어야겠어요 아 지금 다른 애들 관계 엉망 됐을 것 같은데 아이씨 말 끝나기 무섭게 아 스트레스 많이 안 차는 이유가 그것도 있네 통금이 7시라서 뭐 많이 아이유가 못하잖아요 아 맞다